안녕하세요 여러분 ㅠㅠ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는 메뉴가atically 다음 영상에서 면을 만나요! 저분이 맛나니깐요 쫄깃쫄깃 바삭바삭 치즈소스 치즈소스 계란 매콤한 고소한 맛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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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매콤한 맛 매콤하고 매콤하고 달콤해요 배고플리스 쫄깃쫄깃 후추 초콜릿은 소스에 찍어서 먹어야겠어요 초콜릿을 먹어야겠어요 초콜릿은 정말 맛있어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이 더 맛있어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은 정말 맛있어요 아삭아삭 바삭바삭 오징어 오징어 저는 달콤한 식감이에요 달콤한 국물의 느낌입니다 소스는 매콤한 맛이에요 치즈소스 마요네즈 쥬쥬쥬 비어는 진짜 맛있지만 너무 맛있어용 너무 맛있다 오늘은 이렇게 먹어서 먹어서 먹어야isiert 그리고 이걸로 먹어야지 이걸로 먹어야지 그리고 이걸로 먹어야지 양념장에 있는 것은 이걸로 먹어야지 양념장에 있는 것은 이걸로 먹어야지 바삭한 맛 찹쌀떡 중간장 탕후루 오늘의 매콤달콤 오돌뼈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더욱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팽이버섯 초콜릿 닭다리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하늘이 진짜 맛있다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멘